학교 때문에 이 총구석에 와서 맨날 폰드에만 입고 지겹다 지겨워 언제쯤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야 너 학점은 잘 나왔냐? 저 열심히 했는데 너 출석은 괜찮았는데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학점 나오겠어? 너 여자친구랑 맨날 노는 양 학점 안 나온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저 여자친구 바람피고 아무튼 헤어졌어요 너? 바람?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래? 저요? 저 이번에 알바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유럽여행 가려고요 아시는 데 있으면 일 좀 소개시켜주시면 안 될까 그게? 너 모자라는데 저요? 쉽게만 주시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? 너 뭐든 다 잘할 수 있어? 내일 10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진짜죠 교수님? 응 일 주시는 거죠?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? 교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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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